디팩트... 디팩트... 아니 중추부에 와드사 형성밖에 없잖아 거지같은 주... 거지같은 디팩트... 디피트로 이름 바꿔 암울한 전망이 디팩트 카드인건 너무 완벽한 밸런스 디팩트가 암울하기 때문에... 가끔은 정배나 역배가 날뛰는 호랑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랑이 등에 올라서야 수익을 보지만 그곳이 바로 가장 위험한 구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배에 걸면 된다는 얘기지 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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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가버린 제발 나가버린 제발 나가버린 제발 나가버린 오오 소환술 성공 하하 이거지 와처급인데 해시계 해시계 미쳤나 안꺼져? 재발용? 해시계니까 재발용 들고오자 해시계 큰그림 플레이트 플레이트 이중시장 들어간다 다 흥흥흥 음.. 처맞았어.. 재활용이면 된다.. 5댐.. 10.. 6댐.. 땜.. 주광보험 필요한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투자자가 잃은 포인트가 다른 사람의 카파머리가 되는 것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게.. 대빈! 수밖의.. 포즈가 매우.. 그녀의.. 그와의 피해자.. 반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핵 배터리 고민되네. 룬필 해시계. 시계가 두개나 있네. 로봇인데 어째서 해시계를 쓰는 것이지? 카카 머리 두개되면서 꽁 누르기. 카카. 선생님 슬더스 600시간 슬리니입니다. 오늘 안드판 슬더스 첫판 수호자 만나서 첨탑 당했습니다. 정상인가요? 도박이 시작됐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중사장. 도각이라니? 예측입니다. 예측입니다. 냉정한 해프티엘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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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못 담그가지고 만말추 딴 사람은 지금 실력게임이라고 보이는데 터보 컴파일 드라이버 재활용 해시계라서 지금 3컴드하고 그냥 쭉쭉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재활용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재활용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어둔? 홀로? 어둔 홀로그램 하나 더 있는게 편한가 다다다단 저주 나오는 이벤트 전부 저주 같기 뭐지? 죽어도 됩니까 저건 죽으라는 미션이잖아 구상 시 scorpion 구상 그냥 재활용하면 되니까 구상 안살래 심장클만 아니면 돼요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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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y 심장노클 하하하 어림도 없지 하하하 하하하 어림도 없지 하하하 구상님 그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도 구상은 안 샀을거야 장화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워호호호호 그럼 깔끔하게 양초까지 쌉가능 심장클이면 안 돼 아니 맨날 심장클을 넣어난다고 사람들이 너무 게임을 쉽게 보는 것 같아 졸나 개 어려운데 거기다 페널티를 얹으래 하루에 한 판도 못 이기는 날도 있는데 하루에 한 판도 못 깰 때는 레 preciso Cobb ilians 컴드펀치 맞임석 음 터보 베타아트로 바꾸고 쓸 때 데자부하기 데자부 뭔데 터보 베타아트가 뭔데 터보가 없는댄 수은 모래시계 내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워허허허허허허 어어... 칼부리 메츠 취소되었습니다 하하, 올림 돕수야 샘 마시기 샘 마시기 샘 마시기 아니 미진 다 산 거야 전에 룬피 스네코로 뒤진 적도 있었는데 하하하 하하하 정말 그때가 생각나네 하하하 아잇 뱀식물을 왜 빡들이야 오 뱀식물이 꿀 같게 하잖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초 저임 통스텐. 썩은 물들이 신기한 걸 보여줌. 디디디딘. 수익기. 수익기. 검은 별. 다이미하네. 세 장이나 주제. 1막에서 못 먹었던 핵 배터리 나오는데. 힝힝어. 대발. 제발? 제발? 이럴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고요 월요일이라고요 어우 시험 시험 없었다 슬랭이라던가 뭐지? 게임 끝나고 ysł 뚱뚱 뚜두뚱 뚱뚱 뚱뚱 제로 소비 2이기 아쉽네 전타가 없어도 되긴 한데 전타 없어도 되긴 한데 쓸모없는 카드 였습니다 전타가 없어지니깐 없어지니깐 핑핑 핑핑 빨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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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라 못해 나와라 나와라 이 하-날이- 남았다- 달팽이 잡으려면 제 귀 넣을까? 어둠저글링마 좀 볼래? 필요없는 카드는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없는 카드니까- 시기- 오오- 이것이 슬더스다 쓸데없는 한 장요약 딜이 저렇게 센데 상태 이상까지 높는 저 미친 패턴 네메시스 처럼 상태 이상 넣을거면 뭐 쉬든가 그냥 깡딜은 깡딜대로 명치 오복해지는데 상태 이상도 명은 양심 어디가냐 젠장은 어디가냐 네메시스 처럼 이스메시스 처럼 자세한 백섬 고소올지 녹아내리나 녹아내린 디펙트 녹아내린 디펙트 헤 녹아내린 디펙트 정혼돈 터보 검은 별인데 엘리트 잡으러 가야하나 아 화상 선 넘네 정혼돈 첫 턴부터 장난질이 너무 심하구만 스테이징 스테이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육을 두개 더 먹으러 가야제 우리 두개 더 먹는다 우리 두개 더 먹는다고 강호도 못 세울 수 있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결국 심장 고동기를 막는게 중요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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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병 컴드 여기서 할 것 같애 아유, 언제 잡음? 디펙트... 순환덱 할 때마다... 여보, 왜 오늘은 잡 거지? 뭐 내일 잡지 않 거지 뭐 달팽이 아니들은 그냥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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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까 뭐 달팽이 아니들은 그냥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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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까 제 귀에서 꺼서 쓰면 더 빨리 잡을 거야 이런... 2번 턴이었는데 안 돼 잘 못 썼어... 내 어둠... 어떻게 키운 내 어둠... 내 작은 어둠 구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날고 있어... 추억들이 날고 있어... 추억이scale 힘들다... Mak upp. 구축하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저 백투석이 보고 있으면 기가 찬다 기가 찬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하는 카드를 뽑는 것 그것이 슬더스적 거름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포션도 다 뺏고 해식에도 1스텍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핵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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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환자예요. 비실비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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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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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이다 컴드 뽑냐 못 뽑냐 요 문제라 심장플랜을 미리 세워야 한다 중하 오랜만에 왔어요 채굴 두배오 아이고 쓸더스1300시가님 13개월 구독 쌈티오 구독과 3개월 고맙습니다 아이고 폐지 좋을 때 폐지 두배 이벤트 아이고 고맙습니다 13에 13 어 텐터 디스크 창방이 임포스터라니까 요즘엔 비실비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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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학습 비실비실 아니 죄송합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 보자고 방어도 뭘로 올려야 되지? 아니 못올리는 덱이 아닌데 생각을 좀 해보자 냉정한 컴퓨터 아니 컴파일 트라이버 컴퓨터 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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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컴냉컴 냉컴냉컴 냉컴냉컴은 안 돌아가는데 냉능 냉능으로 방어도 다 땡긴 다음에 컴컴컴컴컴컴컴컴으로 딜하면 되겠다 심장수잭 창방들을 얼마나 굴려 먹었으면 얘네가 반란을 꾀하냐 키키 가장 힘은 센데 권력은 없는 이 임자 심장이 창방을 잘못 거두지 유빈 제걸 용압해놓을 거야 홀로그래벨 아니 뭔 소리야 융합을 올려놨어야 했는데 근데 맞으면 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재발용으로 이거 다음번에도 맞긴 해야되네 근데 연탄은 어차피 적어있어 정확한 하수rr Phoenix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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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펜터그래프 안떴으면 고레어 페이터 펜터그래프 안떴으면 고레어 페이터 펜터그래프 안떵불 펜터페이터 펜터펜 펜터벤트 펜터케 펜터벤트 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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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모르겠니? 모르겠니? 땀 코지야! 하하하하 직장도 없구 직장도 아무것도 아하 집 있는 사람이 거장인 거지 집 없는 사람이 거장인 거지 대단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대단해 앞에도 대략 섞여서 돈 없는 거 비꼬는 거잖아 맞아 아리케이드 주세요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창방이 이걸 해냅니다 견고한 토대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을 위한 도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과 방패가 세웠던 원대한 계획 그로 뭐 뭐로 그노더리 텅스텐과 텐터그래프 뽑으면 끝